언니 여기 만화책 보는 데 없어? 요즘은 없어졌어 사진을 갖고 다 책방에 와서 보니깐 그렇지 잡지책은 어디야? 저쪽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석영씨 이렇게 만나니 더 반갑네요 인사드려 석영씨 할머님이셔 동생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동생들이랑 같이 나왔어요? 네 할아버지도요 할아버지도? 네 어? 저기에 계시네요 할아버지 응? 어 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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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준 씨 할머님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 석양이 한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뵌인 적이 있습니다 저기 저 자리에서 책을 보고 계신 걸 뵀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 보시고 기억을 하신다고요? 응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이 책을 보고 계시는 모습이요 감사합니다 아 그때 성준 군 할머님 되신 줄 알았으면 인사를 드리는 건데 너희들도 알지? 성준 군 아버지가 할아버지 죄장도 네 누나 할아버지 약간 없대신 거 아니야?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한 건데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십 년 지났는데요 그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예예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또 말아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서점에 자주 오시나 봐요 어 그러신가 보다 더 둘러볼까요? 아니요 재미없어 가세요 가세요